골드, 사파이어, 진주, 그리고 펄까지 진주가 영어로 펄이야 뭐? 언제 보자? 이 양반이 진짜 아사히 씨 하, 뭐해 아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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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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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 전개님? 갈 땐 가더라도 한정 후에 넣도록 생조면 더 먹고 갈 거야 사장님 여기에 양념 하나랑 생명 하나 넣어주세요 고기! 고기는 나의 기타기! 고기는 나의 한옥 때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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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한잔 잘 돌렸어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자